previously on XCOM enemy on the... 발사! 예스! 왓더! 허씨 직접 규칙을 무시한 아, 한 명 죽었어 찝찝하구만 장 끌고 오고 장 무조건 끌고 가야되나? 아니구나 무조건 끌고 가야되나? 장 끌고 가면 스토리상 미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임무 시작 누르면 장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고 보자 스나이퍼 지금 뭐해야되는거지? 나 미션 임무를 안봤어 음... 뭔가 이제 건물 내부에 싸울 것 같아요 스나이퍼는 필요 없고 돌곡병이랑 지원병 매직맨 구급상자 세개나 끌고 가고 지난번에 이런 미션 받았다가 누구 보너스 있는 대원 항상 주었죠 렘버트는 소위 2명 필요 없고 돌격 돌격 지원 신병 끌고 가긴 그래 신병 끌고 가긴 그렇고 왼쪽에 있는 문장들로 계급을 표시한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딱 보는 걸로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누구를 할까 바냐 솔로브 돌격병 2 오케이 돌격병 2마리 괜찮지 나쁜 선택이 아니야 나무섬 저기 주고 오케이 가자 약한 병력이 아니야 약한 병력이 아니야 실패할 리가 없어 아야이 음 팁이 이제 좀 새로운 내용 주네요 치명상 입은 병사의 체력은 회복되지만 의지 수치가 이제는 회복되지는 않는다네요 전철의 송신기 정착 전철 운전 시스템을 각 작동 오케이 오 상당히 특이한 퀘스트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닫힌 공간이 아니에요 스나이퍼 끌고 와도 된 오우 쉿 시간제한이 있구네 오케이 오케이 뭔가 기술적 샬라샬라한 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됐고 슬로브 너는 이쪽 경계 죄송합니다 저 전철 입구까지 가야되는건가 아홉 턴 안에 얼마나 가야돼 아하 그렇게 많이 안가도 되겠다 오케이 장 이건 너의 임무라고 니가 제일 앞서 가도록 해 처 box 차량 안엔 아무도 없고 빠삭 아하 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구나 오케이 한 곳이 아니라면 뭐 어쩔 수 없지 아 지금 시간 너무 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돌진을 해야 될까 임무를 실패하는 것이 나을라나 애들 죽게 놔두는 도박을 하는 것 보단 모르겠네 모르겠어 옆에 유리가 안 깨진 게 있는데 오케이 매직맨 달려가자 오케이 떴다 신맨들이 많네 오케이 저 왼쪽 다 스나이퍼 있었으면 쟤네 맞출 수 있을텐데 아직 저쪽에 있는 애들이 경계 안 떴으니까 놔둬도록 하자 야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안에서 이게 뭐하는지 아 저 슬레이 같은 아 저 너무 샷건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팍 드네 일단 일단 작동시키자 일단 작동시키자 행동시키자 지하철 안에서 necess단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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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자 아 왜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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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되지 지치기를 갑자기 당하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여기쯤으로 가자 오케이 브로니어 음 맞추기 기대하는 거는 좀 위험한 짓인거 같은데 은음 은음패 되있는거야 왜 은음패 표시가 안나냐 오케이 됐어 은음패 은음패 자 니가 활약해야되는 장소에서 뭐한 두명만 안에 있는게 낫겠구나 오케이 이렇게 빠져나오자 세명이나 안에 있는건 아니에요 효율수 너무 갑갑하게 만든거 같아요 아 아 못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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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진짜 아 아 쟤를 아 일단 쟤 쟤 로켓으로 어떻게 로켓으로 어떻게 로켓 얼마대면 주지 최대 6 요기 요기 오케이 로켓으로 떨구고 로켓으로 떨구고 뒤에서 돌격해와가지고 샷건을 죽이면 되겠다 오케이 근데 요기 음 와 아 이동하면 못쏘지 아 개 아 개 개같은 맞춰라 맞춰 아 아 안돼 안돼 아 아 난이도 진짜 팍 높아졌어 뒤져라 너희 내밀다 죽을거라 생각하고 미션완수를 목표로 하자 어쩔수 없다 너희 다 죽었어 못살아남아 지금 독때문에 죽을지 안죽을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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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피해줘오 와 와 저거 한방에 죽는건데 이 DLC 아 이거 쓰레기같네 진짜 초반부터 이딴걸 던져주면서 뭐 나보고 어떻게 깨라구 이거 진짜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애들로 얘를 깰수 있다고 진짜 전술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얘네를 깬다고 아 열받아 아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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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경계하고 있었니? 몰랐네 야 야 지금 내가 보고있는거 다 보고있니? 어? 다 죽은거야 지금 다 뒤졌어 뭘 아 하아 아 슬로브 요버 하아 또 때려치울 수도 없고 하아 DLC 그러면 슬링샷 미션 끝난건가? 더 이상 못하나? 아니에요. 근데 슬링샷 DLC를 하고 나서 설마? 지금 처음에 슬링샷 DLC 선택할 때는 그냥 무작위 기본 인물을 선택하는 거랑 슬링샷 DLC를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슬링샷 DLC 선택하고 나서는 다음부터 주어지는 모든 위원의 미션이 계속 슬링샷 DLC가 완료될 때까지 연계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거면 제가 후반부에 가서 그걸 선택했어야 됐고 그 전까지 계속 그냥 무작위 기본 인물을 통해서 레벨업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난이도를 제가 이 게임 상태에서 지금 깰 수 있었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스윙샷 DLC가 날라간 건가? 처음부터 다시 또 시켜주나? 일단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고 지금 스윙샷 DLC가 실패하고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슬픈 날이네요 슬픈 날입니다 슬픈 날이에요 슬링샷 DLC의 두 번째 미션 지금 실패를 해버렸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처음에 슬링샷 DLC 미션을 미원의 미션을 받고 나서는 실패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다 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지금 스냅샷 DLC가 짜증나 오마이 갓 보통 2,3일 가잖아 들으실 수 있음 그리워지지